안녕하세요.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박입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은 잘들 보내셨는지요? 해외에 사는 저는 사실 이곳에서는 추석, 설날 이런 분위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의 경우는 또 한인들도 많지 않다 보니까 특별한 한인들이 모여서 설날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없습니다. 예전에 한 20명 안 될 때, 그럴 때는 아주 한인들이 모여서 같이 다양한 행사들을 했지만 최근에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한인들 가운데도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인들 간에 친목 도모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지아도 지금 한국의 가을처럼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9월이 들어서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서 물론 낮에는 뜨겁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햇살이 30도 가까이 되고요. 햇살이 뜨겁고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특히 일교차가 심할 때 다들 코로나도 있지만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아는 요즘 햇살은 뜨거워도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기후가 많이 떨어져서 밤에 정말 창문을 다 닫고 두고 온 이불을 덮어야지 잘 수 있을 정도로 서늘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오늘은 한국의 가을 느낌이 더 나도록 비가 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가을 되면 모든 사계절이 똑같지만 특히 가을이나 봄은 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지아에서 15년 동안 살면서 느꼈던 한국에도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릴 게 군 징집입니다. 조지아 역시 군이 의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군대에 안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었죠. 그래서 처음에 군 징집 당시에는 18개월이었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이.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인구가 조지아는 부자들은 아이를 3, 4명씩 낳지만 일반 서민들은 사실 1명 이렇게 낳고 그다음에 또 이게 자연적으로 인구 늘어나는 건 둘째치고 사회적인 인구 감소가 있습니다. 조지아는 해마다 정부에서 한 5천 명씩 독일로 일하로 보내주고요. 유럽 쪽으로 일하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유럽, 미국, 특히 두바이 이런 쪽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나라는 그리스, 터키 이런 쪽으로 가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인구 감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아 정부에서 아이를 한 명 낳으면 군 복무를 면제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젊은이들이 어려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폐에는 군 징집 인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 인원을 두 명으로 아이를 두 명으로 낳으면 면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을 낳고 군대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군 개월수를 12개월로 현재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죠. 본 의무 기간이 1년인 대신 그다음에 아이를 3명 낳으면 면제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조지아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야, 애 3명 낳느니 차라리 군대 가는 게 낫겠다. 요즘 그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군대 의무 제도는 12개월로 줄면서 아이를 낳아서 면제해 되는. 이건 뭐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지금 한국에 제가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보험사기 이런 거 많은데요. 조지아는 사실 그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교통사고 즉 접촉사고가 나서 쌍방이 서로 야, 야, 네 건 네가 하고 내 건 내가 하자. 그래서 서로 잘못을 인정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만약에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게 되려면 차를 그대로 사고 난 상태에 그대로 차를 둬야 됩니다. 만약에 현장을 누가 먼저 떠났다. 예를 들어 사진을 찍고 떠났다. 그러면 먼저 떠난 차가 책임입니다. 그게 벌금이 약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만 원이면 한 열흘 정도 이상의 급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조지아 차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그래서 단점은 교통 유발이 너무 나죠. 정체가. 그 차들이 교통이 올 때까지 그리고 교통이 와서 사진을 찍고 타이어에 마크 표시를 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고 이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유발되기는 하지만 보험사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겠죠. 꼭 경찰이 확인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할 수 없느냐. 진단서 때문입니다. 조지아에서는 진단서를 가짜로 끊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짜 진단서를 끊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으러 온 사람을 두고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너 왜 다쳤니? 어떻게 다쳤니?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때렸다. 때렸을 경우에 그 사람을 처벌받기 원하니 안 하기 원하니? 그래서 내가 안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거기서 너희가 네 혼자 다친 거든지 누구에서 맞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고소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확인이 돼야 경찰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차에 부딪혀서 살짝 보험사기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바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왜 다쳤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그리고 아예 진단서 발부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종종 한국에 보험을 들고 여행보험 같은 걸 들고 여기 와서 진단서를 끊고 병원비를 받으면 한국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거를 문의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아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꼭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 도구도 이게 비슷한 거지만 만약에 다쳤다, 긴급사항이 됐다 이럴 때는 바로 응급차와 경찰차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왜 다쳤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이런 걸 조사하게 됩니다. 제가 한 4년 전쯤 되겠네요. 한국의 대형 여행사에서 제발 VIP 손님들이니까 가이드만 좀 해 주시라고. 그래서 사실 저는 가이드만 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른 여행사에.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하거나 저에게 의뢰한 손님들 가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하지만 다른 여행사에서 저를 지명해서 가이드를 해달라고 할 때는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침 잡혀 있었던 팀이 취소가 되고 그러면서 가이드를 해 주겠다고. 사실은 가이드를 안 해 주는 이유는 호텔, 그다음에 식당, 메뉴 모든 이런 게 하나의 통합 여행사는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준비하지 않은 호텔과 메뉴 이런 거는 또 준비에 따라서 저 자체가 미흡하면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안 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투어를 할 때 이분이 고산지대를 살짝 지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산병이 살짝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셨어요. 그대로 넘어지셨는데 정말 그분이 등치도 좋으셨지만 성인 남자 한 5명이 부축해서 일으켰거든요. 그러고 병원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다쳤으니까 우리가 내려가게 되면 바로 병원으로 가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기 위해서 마을에 도착했는데 입구에 사이카가 있는 겁니다. 경찰차가. 그래놓고 와서 저 가이드, 그다음에 현재 보조 가이드가 있었는데 보조 가이드하고 해서 경의를 다 조사하는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다쳤느냐. 그리고 그분에게 또 물어보고 내 얘기 듣고 따로 그분 불러서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서 그분이 혼자 넘어졌고 누가 해꼬지. 예를 들어서 밀어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다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경찰차가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엑스레이를 찍고 다 치료를 했죠. 다행히 그분이 완전히 기절을 해서 넘어지셔서 어디를 짚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타박상 정도만 있었고 바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 군대에 갈 때 아이를 낳아야 군민제를 해준다든지 또는 진단서를 끊을 때 경찰이 같이 온다든지 그다음에 사고 처리를 위해서 무조건 경찰이 입회해야 한다든지 그리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경찰이 같이 와서 조사를 한다든지 물론 이거는 조지아가 인구가 작으니까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국에서도 만약 이런 걸 도입하면 1년에 진짜 몇천억씩 1조씩 가깝게 보험사기도 생기고 그다음에 해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문제 이런 것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지아에 살면서 느꼈던 어떻게 보면 독특한 문화 같은 거 여기에 법 체계겠죠. 또 하나는 거리거리마다 요즘 무인 카메라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속도 위반이라든지 또는 신호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위반하는 즉시 늦으면 2시간 빠르면 1시간 안에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차주한테 네가 언제 이러이러한 걸 위반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해라. 그럼 바로 카메라에 자기가 들어가면 카메라에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 좀 돼서 이런 게 있는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조지아가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들은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또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모자를 쓰고 촬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머리에 넘어지면서 다쳐서 이게 좀 원형탈모같이 빵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썼습니다. 명절 연휴 또 잘 보내셨으니까 또 지금 또 태풍이 또 온다 그러네요. 늘 건강히 하시고 그다음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